30년의 운영위원단들입니다. 30년, 40년 당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을 이렇게 대접한다는 것은 당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죄송합니다. 하시면서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 앞에 백보드를 좀 가리겠고요. 적극적으로 당을 잘못되고 있다면 설명을 다 하십시오. 그거부터 잘못된 거지. 형평성은 피계로 확대한 거구나 지금? 그럼. 내가 뒤에서 이고 불태워. 이런이 웃을 게 뭐. 알았어. 알았어. 홍보팀장이. 아라. 아부님. 적군이야. 알았어. 우리 아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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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이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긴급성명서. 이번 비례대표 후보 공천회 중앙위원회 소속의 인재들은 전혀 기용되지 않았으며 비합리적인 공천으로 당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해당 행위가 있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대국민 약속을 천명하라. 1. 이번 비합리적 공천에 관여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하여 다시는 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1. 밀실 야 공천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당은 당규를 개정하라.